11번 가 인물이 활동하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오는 것은 이 책은 대학자이자 문장가인 누구의 문집이다? 문집이 개헌 필경이네요. 그리고 격황소소, 토황소 경문 하면 신라말 육두품 출신의 도당 유학생 빈곤과 합격자 출신인 바로 최치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최치원이 활동하던 시기는 귀국했을 때 진성여왕 시기인데 진성여왕 시기에 바로 농민들이 봉기가 폭발하게 되죠. 이중수치, 호족이라든지, 중앙정부보면 호족들한테도 수치를 당하니까 그래서 이때 원종과 애노인안이 사벌주에서 시작을 했죠. 889년에. 그래서 최치원이 귀국을 해서 이러한 상황을 타깃기 위해서 시무책을 건의를 했는데 894년에 받아들이지 않자 방락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도록 하죠. 국가주도로 권원중보가 발행되었다. 최초의 우리나라 화폐의 철전인 고려성종 때 권원중보. 관료전이 지급이 되고 녹읍이 폐지되었다. 그래서 귀족들였던 경적 특권이 줄어든 것이죠. 신라중대 전제왕권을 합력한 신문왕 때이죠. 그래서 관료전이 먼저 지급이 되고 녹읍이 2년 뒤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묘충등이 중심이 되어 석영천도를 주장하였다. 이게 고려 인종 때죠. 1135년 실패하자 반란을 일으켰죠. 의상이 화암사상을 바탕으로 교단을 형성하였다. 의상이 활동하던 시대는 통일신라 전후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물연기관은 이렇게 되는데 신라중대 전제왕권 사상을 뒷받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12번. 가한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문화의 문화였느냐 이건 발회, 영광탑, 벽털식탑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정혜공주묘압, 돌사자상, 그 다음에 침이, 지붕 위에 장식인, 자, 이게 발회에 대한 설명이죠. 발회는 이제 그 선왕 때 최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땅이 얼마나 넓으냐면 5경 15부 62주의 크기가 되고 그래서 이때 이 발달한 발회를 해동성국이라고 중국에서는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맞고요. 5경 15부 62주의 지방행정제도 맞고 자, 그 다음에 중앙 6부의 명칭을 유교식으로 정화했다. 발회의 중앙정치조직은 삼성 6부인데 문화 때 마련이 되었습니다. 삼성은 정당성, 중대성, 선조성이고 6부는 충인의 지예신 유교의 덕목과 관련된 이렇게 6개의 부가 있었죠. 맞는 내용이고 인안, 대흥 등 독자적인 연어를 사용하여 중국과 대등한 의식을 가졌죠. 대부분 왕들이 다 일원의 연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무왕 때는 인안, 문왕 때는 대흥, 보력이라든지 이런 연어를 사용했고요. 자, 다 맞았는데 지방간을 감찰하기에 외사정을 둔 것은 통일신라기 때의 모습이죠. 그리고 지방세력을 견제하여 상수리제도 이것도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13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이 인물은 완산주를 도우부로 삼아 후상국 중에 하나 했던 바로 후백제죠. 후백제를 세운 바로 견훤이 되겠죠. 자, 견훤과 궁예에 대해서 많이 물어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견훤과 궁예가 항상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있었지만 전제정치 등 이렇게 좀 내부단속을 잘 못했죠. 좀 무리한 백성들에 대한 수치라든지 예를 들면 이제 국예 같은 경우에는 후거구리에서 구운 궁예는 광평성 중심의 새로운 통치체제를 마련했고 그 다음에 견훤 같은 경우에는 외교관각이 있어서 후당, 5월 등 중국 당시 5대 10국의 왕조와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도 가죠. 북한산에 순수비를 세웠다. 이것은 신라 전성기를 낀 진흥왕이 되겠고 양길, 휘하, 북원경 오늘날 원조주에서 세력을 키웠다 독립한 세력은 바로 궁예가 되겠고요. 중앙군으로 구소장을 설치하였다. 자, 이제 이건 구소장의 설치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것은 신문왕 때죠. 통일 시작이 구사당 10정체제 그 다음에 송악에서 철원으로 도읍을 옮겼다. 자, 이것은 이제 궁예가 되는데 이것도 이제 많이 물어봅니다. 처음에 901년에는 후고구려라고 해서 태봉에서 송악에서 도읍을 했는데 904년에 마진으로 곧 개칭을 하고 905년에 철원으로 이제 천도를 하고 이어서 이제 911년에는 나라를 다시 태봉으로 이제 개칭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궁예에 대한 거 자, 다음 14번 가와 나 사이시기에 쓰던 사실을 고른 것은 해종이 병원을 눕자 어쩌고 저쩌고 왕규가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이 왕규는 이제 왕실 호적 세력 중에 희름이 센 사람인데 여기 해종 고르 이리왕인데 이 왕규의 난이 일어난 해가 이제 940 이제 해종이 지휘한 시기가 이제 943에서 945년인데 얼마 못 가서 죽었죠. 이 시기에 이제 왕규가 이제 난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종 원년에 시정 전시가를 처음 전시가를 처음 시작했다. 이게 이제 976년인데 그러면 해종과 경종 사이에 사이에 올 수 있는 왕은 정종과 광종이 있는데 정종은 뭐 거란을 침략을 대비해서 광군을 설치했다. 947년 그거 외에는 나올 게 없고요. 주로 이제 광종의 업적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949년에서 975년까지 제휘를 했는데 바로 광종의 업적 왕권강화 그러니까 이 왕규의 난 등으로 고려왕실이 미약했지만 광종이 이런 호적들을 다 처단하냈죠. 그럼 광종합의 유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노비안거법과 과거제 실시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고 노비안거법과 실시로 호적들이 노비를 다시 심사해서 환원시키니까 국가에서는 재정이 확충이 되겠죠. 나머지 5도 양계의 지방제도가 확립이 되었다. 이것은 고려 현종 때에 완성이 되고요. 민생안정을 위해 흑창이 처음 설치되었다. 이것은 고려 태조 때입니다. 12목이 설치되고 지방관이 본격적으로 파괴된 시간은 고려 성종 때죠. 관악지능을 위해 전문강자인 칠제가 개설이 되었다. 고려 중기 예종 때에 칠제가 국학의 내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관악지능책 국 사학 12도에 밀리기 때문에요. 전문강자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15번 밑줄근 경제정책으로 오른 것은 의천이 해동천태종을 지원한 왕 하면 숙종이 되죠. 그의 형이 되죠. 그는 윤관의 권위를 받아들여 별무반을 1104년에 창설하고 여러가지 경제정책을 했는데 바로 화폐를 적극적으로 발현합니다. 주존도감을 설치를 하고 어떠한 것을 하냐면 해동통보니 사만통보 해동중보 심지어는 은병이라고 불리우는 활구라는 화폐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고 그렇지만 고려가 여전히 폐쇄적인 자급자족 경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널리 유통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외관을 설치하여 일본과 교육을 하였다. 일본과 본격적으로 교육을 한 것은 조선시대에 와서 조선시대 때 세종 때 산포를 설치하죠. 1426년 그리고 부산포 연포 제포였는데 그러다가 임진완 후에 잠시 단절이 됐다가 조선 후기 때 기후 약조를 통해서 다시 일본과 광해군 때부터 교육을 하고 외관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두문포에 있다가 숙종 때 1678년에는 초량 외관으로 본격적인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더라도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조선시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과전법을 공포하여 전제를 개혁했다. 이건 고려 마지막 임금인 공민왕 때인 공양왕 3년 1391년에 있었죠. 신돈을 등용하여 전민병종 공양왕이고 공민왕이 아니라 신민돈을 등용하여 전민병종동원을 설치한 사람은 바로 공민왕이죠. 그래서 1366년에 변민 변정도감을 설치해서 권문세족에 빼앗긴 토지라든지 노비된 농민들을 다시 환원시키도록 노력을 했죠. 연분구등법을 시행하여 수치체를 정보했다. 이건 조선 초 세종 때 공법을 마련한 것이죠. 그래서 풍령에 따라 연분구등법 토지의 비육도에 따라서 전분육등법을 실시했죠. 1열당 4두에서 20두까지 신축성 있게 조세를 내게 했습니다. 16번 가역사서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이 책은 1145년 인종 23년에 편찬된 정서로서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관찬사서는 바로 김부식의 상국사기죠. 이 책의 특징은 기전체로 쓰였고 그래서 본기 제후에 대한 것 세관은 따로 없고 신하들에 대한 것 열전 지 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고요. 특징은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역사서 어떤 것인지 잘 배워보도록 하죠.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유독공의 바레고라는 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군왕군의 건국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 것은 여러개가 있지만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이련의 삼국유사 그 외에도 이승유의 제왕웅이도 있지만 사초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실력청에서 편지하는 것은 조선왕조 실록이 되겠고요. 고구려 건족시대의 일대기를 서다시형토로 서술한 것은 이규보의 동명왕편이 되겠죠. 11 936 명정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다음 글을 쓴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수신경 마음은 닦는다 한자를 잘 부렸죠. 여기 보면 도노란 말 나오고 도노는 선정적인 방법이지만 그 이외에도 교정적인 방법을 사용하라 점진적으로 더 수행을 하라 도노 점수 바로 선정을 중심으로 해서 교정을 통합한 즉 조계종을 창시한 사람은 바로 보조국사 진울이 되겠죠. 자 이번의 특징은 당시 무신정권기인데 너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불교 정화운동을 익혔는데 그래서 결사체를 조직을 했는데 바로 수선사 결사를 전남 순정 송강산 아래에서 결사체를 맺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구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쪽에서 본격화 되었고요. 그래서 불경을 잇고 선수행하고 이러한 쪽에 불교 승려의 그러한 개혁운동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었고요. 나머지 보도록 하죠. 무예가를 지어 불교의 대중화에 있는 사람은 원효가 되겠고 학령사 구축목탑에 건립을 건의한 사람은 선덕여왕 때 자장열사가 되겠고요. 교정을 중심으로 선정을 통합한 것 이것은 대각국사 의천이 되겠죠. 의천은 이제 진울이 도노점수 정해상수가 나온다면 의천은 교관 겸수를 강조했죠. 법화신앙을 중심으로 강력한 항공투쟁을 표방하면서 전남 강진 마운드석산에서 백년결사를 주도한 사람은 진울과 비슷한 시대에 요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법화신앙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꺼놨습니다. 18번 가군사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원정의 개경환도 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봉기한 것 바로 삼별초의 난이죠. 삼별초는 난을 일으켰는데 배중선을 중심으로 처음에 강화도에서 진도 그 다음에 마지막 제주도에서는 김통종이 지휘를 했다. 자 이 삼별초는 최시정권의 사병이지만 또한 항몽투쟁이 앞선 그런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최시정권의 무력기반이자 강력한 항몽 군사조직인데 거의 준군사조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시정권의 사병은 이거 외에도 원래는 도방이라는 게 있었는데 최우 때 삼별초를 통해서 하나 더 만들어서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게 되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국경지대인 양계에 설치된 것은 주진군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5도 일반 행정구역인 5도에 설치된 것은 주 현군이 되겠고요.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여 창설된 것은 아까 문제의 선제도 났지만 정종 때 설치된 광군사라는 게 있죠. 광군 신기 신보 항막으로 편성이 된 것은 윤관의 권위로 편성이 된 바로 별무반이 되겠고 여진정벌에 앞섰고요. 유사시의 향토방위를 맞는 예비군은 조선초에 보면 잡색군이라는 게 있죠. 또한 소고군도 그러한 비슷한 유형인데 예비군이기 때문에 신분에 관계 없습니다. 양반에서 노비까지 다양한 출신들이 있었고 소고군도 양반에서 노비까지 편제를 하고 평시에는 생업에 힘쓰다가 유사시에 출동이 되는 그러한 성격의 부대가 되겠습니다. 19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오른 것은 왕이 시효가 잃었던 충자에 있었던 시기 바로 원간섭기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개경환도에서 공민왕 직권 이전인데 물론 충렬왕 이전 원종 때 중간에 개경환도가 되는데 충정왕 1351년까지 이 사이기간 원간섭기의 사이상을 물어보는 것인데 원해풍속과 또 관제격화 이런 것 등을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해풍속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변발 호복 이런 것이 유행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흔히 몽골풍이라고 그러고요. 몽골어휘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관제가 격화가 됐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를 바랍니다.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이 걸비된 것은 조선중기 1543년 풍기군수 주세봉의 건의로 경북 풍기 쪽에 세워졌고요. 서월이 규장각 검사관에 증명된 것은 조선 후기 정조 때죠. 역대 지도인 홍영의 건의로 역대 지도가 제작된 것은 조선 초 퇴정이 되겠고 망이 망소이가 가혹한 수탈에 저항하여 봉기한 것은 고려 무신정권 초기인 1176년 공조명악소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20번 가와 관련된 세시음속으로 적절한 것은 1년 전 가장 밤이나 겨울이죠. 겨울동자를 써서 동지가 되겠고 자 동지하면 뭐 팥죽이 유명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 이것은 이제 벽사 사악한 것을 쫓는 뭐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죠. 송편 추석 8월 15일 8월 15일 자 화전 이런 건 봄과 관련되어 있겠죠. 오곡밥 뭐 이런 것도 역시 추석 때 볼 수 있는 것이고 수리치떡 수린날 바로 단호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잠시피